2kg 해머 드릴 소개하겠습니다. 전기 해머 드릴 또는 전기 드릴 또는 파괴 해머 3가지 기능을 갖춘 2kg급 SDS 드릴 소개하겠습니다. 전기 해머 드릴은 여기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드릴 전용이 있구요. 두번째는 해머 드릴 전용이 있고, 세번째는 해머 이렇게 3가지로 있는데 사용하실 때마다 이렇게 스위치를 돌려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보면은 좌우, 좌우 스위치 버튼도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여기 고정 버튼, 고정 스위치 버튼, 스위치 버튼, 고정 버튼이네요. 예예, 고정 스위치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작동을 한번 해보시죠. 전기, 작동을 한번 해보세요. 예. 파워는 괜찮네요. 그러면 이 왓터 수는 몇 왓터죠? 예, 이것은 저희 제품은 800W 입니다. 음, 800W? 예예. 그렇군요. 이쪽으로 뒤집어. 이쪽으로 뒤집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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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